시작합니다 야, 본의 아니게 자, 이건 뭐 공지가 되겠죠? 우리 짱게몬이 에... 이 앱은 사전 알림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SNS, 메시지 전송, 원찬, 모바일 용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게몬답게 아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, 이렇게 우리 짱게몬 열심히 해서 지금 엔딩도 못 봤는데 여기서 삭제가 될 것 같네요 역시 중국게몬이야 아주 아, 아주 아주 무난해 미추시버전 포켓몬 출시된 다음에 문제없으면 해보도록 하고 미추시버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해한 앱이라서 제거를 해야된다니까 제거하겠습니다 확인 제거된건가 이러면? 확인해보죠 아, 오늘 할라고 딱 켰는데 씨 어, 제거가 됐네요 아, 뭐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맵이라고 하니까 제거를 했고요 님빌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, 그럼 보고하려고 켰습니다 짱게몬 에이닝 됐습니다 마무리 됐어요 애매하지만 뿅 뿅 뿅 짱게몬